아 너 신입이야? 귀엽게 생겼다. 몇 살이야? 저.. 19살이구요 안영철이라고 합니다 아 동갑이구나. 말 편하게 해 우리 팀은 자유로워가지고 동갑끼리 다 친가고 그래 그..그럴까? 어제 밤새 연습했더니 몸이 찌뿌둥하네 여자는 이런거 드는거 아니야 여자? 아..어떻게..알았어? 아까 니가 말할 때 들었지 지끼면 안된다며 어..귀가 되게 맑구나 미안해 나는 그냥 춤이 좋고 이 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들어온거야 괜찮아 나 입 엄청 무거워 당일날 안녕 무슨 셀 ekspert 옷선 가고 된다 서로 Nathan 좀 친nom 나는 ident